김건희 여사와 비즈니스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합당한 장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공사를 따내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게 앞으로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이걸 오늘 중앙일보가 사슬을 다뤘는데 현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15억여 원의 국고 손실을 비롯해서 다수의 불법과 부패의 사례가 발견됐다. 대표적인 부패로 지목된 대통령실 방탄창호공사에서 수의계약을 맺은 시공업체 브로크가 친분이 있던 경호천 간부의 무기나래에서 4억 7천만 원 선인 공사비를 20억 원대로 부풀려서 15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엄청난 범죄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두 개의 공사업체의 공사비 약 3억 2천만 원을 과다 지급하고 무자격 업체의 19곳이 관저 보수 하도급을 맡은 것을 방치하는 듯 감독의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동했느냐 왜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늘어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개 역대 정부들도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국책과제들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공사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함이 시작됐는데 원래 부패방지법상은 6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7차례나 기간을 연장한 끝에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면서 주의 촉구에 거쳤다.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했던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은 것이 핵심 원인이었다. 이렇게 다 관련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눈총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김여사 관련 업체 연료 의혹에 대한 보다 투명한 조사와 설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사슬은 통상 여름 조금 수위를 낮추죠. 이 정도까지 지금 진행된 겁니다. 추가적인 여러분 뉴스를 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가 여러분들 추가 취재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 더 깊숙이 들여다봤죠. 2년 만에 내놓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여사는 빠져 있다. 이걸 그냥 야당이 그냥 두겠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다. 감사원이 10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사비 과다 책정과 혁령 무자격 업체 19곳이 관저공사 참여 예산 없이 공사부터 시작한 법령 위반 등 법을 무시한 공사 정부가 시행한 공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엉터리였다. 특히 관저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과 불법이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업체가 관저 리모델링을 맡아 특혜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정축공사 매너가 없을까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니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웠다. 면허가 없어 정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업체 21g이라는 업체는 대통령실에 의뢰로 직접 종합검설사를 섭외했는데 면허만 빌려준 게 아니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했다. 면허를 빌려줬겠죠. 털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뭘 하겠냐 이야기죠. 감사원은 김 여사를 상대로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묻지도 않고 업체 21g 선정 과정에 문제없다고 결론을 냈다. 대통령실의 이전 실물을 맡은 김오진 전 관리비수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누가 추천했느냐 업체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 대통령실을 의식한 늦장 감사고 솜방망이 감사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온다. 계약 시공 감독 중공 등 전 과정에서 국가 계약 법령이 찍혀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권 바뀌면 다 털어가 여러분들 뭡니까. 감옥 갈 일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작업들 한 겁니다. 그게 이름이 안 끼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 덮겠습니까. 이렇게 약점이 많으니까 문제가 여러분들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 좀 깨끗하게 해야 되고 다 여러분들 일거수일토족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 가면서 이렇게 뭐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도 처음에는 문자 한두 가지 여러분들 공개될 때는 그래도 뭐 아직 젊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다 이해를 하려고 했죠. 왜 윤 대통령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날 밤을 새워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야 이 악마는 정상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 뿐이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참 지금 와서 보면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이렇게 옮긴 부분에 대한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세상이 성근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에 끈이 떨어지게 되면 다 사람들이 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도 다 권력이 살아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지만 쉬쉬하지만 나중에 되면 뭐 300명을 2천 명을 올렸는지 500명을 2천 명을 올렸는지 다 밝혀질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례가 이러면 어떻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다 밝혀지는 거죠. 어쨌든 뭐 엎지러진 것은 할 수가 없고 이거는 퇴임 이후에도 분명히 책임 모를 겁니다. 야당 사람들이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들 못 차려가지고 오늘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국가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 오늘의 주인공은